응 다시 하면 그만이야 다시 하면 그만이야 다시 할거야 응 죽여봐 사일런스 특 턱벌레랑 영혼의 한타 가끔집 일망에서 턱벌레한테 진 사일런트는 진짜 레전드였던 쏘놀림 발놀림수군 발제간 이제 독 나오면 맹독이라도 넣는다 맹독을 받아들일 준비됐다 아니 왜 안줘요 큰일났네 독 언제 줘요 갓병 때 오독해서 안 나온거 지 페스 대빈 사일런스 금 사무소 지 칼 칼 가든 세 에어갓 아니 독 어디가냐 이거 엘리트 잡을 딜이 안나오는데 아니 학도 떴는데 아 제발 독만 오면 되는데 아니 독 파멸 말고 독 어디갔어 독 없이 파멸이 무슨 소용이야 독소 빨리 독 독 독 와 정밀사기다 어떡하지 이거 큰일났네 정밀 강호할까 망단 강호할까 멋이 이득인가 어 어 애가 고파졌다 시빌체력 시빌체력 아끼는 거면 수능이 낫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완전 공방일체덱인데 근데 이마개 미친 선택받은 자 나온단 말이야 유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웰컴머더 넣는게 맞겠지 세개 다 다 다줘요 찹 아 잠깐만 진짜 세개 다 먹으려고 세개 다 눌렀더니 쭉쭉쭉 들어왔어 작은집 썩나껍 뭘 골라야되지 상여자 사일런트 상여자 아니 엘리트 피할 길이 없네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피하는 법을 모르느냐 모르느냐 피하는 법을 피오스 기절 꼬껍벗 노딜의 상징 꼬껍벗 마무리 피하는 법을 업무는 어디가냐 감염 감염 섬탑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네 전파의 따스함 전파의 따스함 화형 같은걸 얘기하는걸까 유령 내장 위치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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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큐리 머큐리의 아워글래스 수은인데 모래식이 그러면 수은인가 모래인가 힐 못하고 뒤져네 썸문성 전문성 같은 쓰레기 말고 공중제비 같은 갓 카드를 줬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어이 그램인 왜이렇게 죽상이야 어 잠깐만 유버 유버 부퇴하라 튀어 아니 왜 앞에 건물이랑 같이 나오는데 건물 써야되지 않나 탄뿔은 탄뿔뿔인데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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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돌때 말고는 해본적이 없는것같은데 막 멤버십 배달원 이럴때 말고는 사본적 없는것같다 와 6코스트 앵컨 얘도 너무 좋고 고개도 괜찮아보이긴해 하지만 헷갈릴땐 비싼걸 먹는다 얘도 강호할까? 땜 와 개시겐 맞췄네 만살득 영채화 아 내장이체 들고 받은거 아닌데 음 음 음 실수를 실수를 저질렀대 죽어라 아 환살내나 비싼을 쳐질렀다 자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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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빵구먹고 그리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탐 그리탐 3리트 3리트 그 나는 흐리터다 이거 어 서순이는 룩을 나중에 던졌어야 했는데 그리탐님 제발 언제쯤 그리탐을 구실치 구실치 아니? 땅괜전? 귀짓비 엄청 좋은 카드인데 룬반구면 힘들어서 룬 $4 iment 에 쟤도 랜덤 패턴이라 방어도 삑살이 난다 공포 제로볼 40, 50, 60 70 30 50 얘도 하나 더 난장을 배나 시킵니다 고고고빵 어 메이드 랜덤 패턴 꽤 센거 나 45 25 이거나 21 빌댐 병불 귀찌피 아이 귀찌피 어떡하지 귀찌피 너무 좋은 카던데 랜덤 패턴 랜덤 패턴 랜덤 패턴 크리탐 언제 에 블레오 궁불배신 핑크병 아깝다 눈반구라 당했다 눈 반구라 당했다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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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 당 IG 해보 아 행 컨 아니 개도 계속 나오네요 저쪽 심사분이오 이미 계산하셨습니다 아 아 꼭 갈게 어? 여기 아까 구상 양로 정밀 정밀 빼고 하하 하하 으아 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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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지 정말 참을 수 없지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이거 큰일났다 드로우 너무 딸리는데 아 제발 고개제비 고개제비 이 사일런트는 드로우가 필요해요 중간에 카드 사용으로 빠른 부스팅을 원합니다 아 아 아이 미치 망했는데 발팽이네 발팽이네 심지어 랜덤 패턴이어서 하악 후와 음 아하하하하 아멘 아악 니가 이겼단다 게임 개사라네 와 그걸 또 단타를 썼어 달팽이 너무 고스러서 졌다 고수에게 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1패 1패 아니 3 게임 제비 좀 먹어놓을걸 제비 근데 나오긴 나았나 제비 흐릿함이 얼마나 사일런트한테 중요한 카드인지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